강동원씨의 첫인상은 어땠나요? 강동원씨는 뭐 말에 뭐합니까? 말잇못 말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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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잇못 감사합니다 강동원씨는 이무생쇼의 첫인상? 어... 카리스마 저 계속 멀리서만 지켜봤는데 카리스마가 멀리서에서도 그 아우라가 느껴지죠? 그럼요 그렇죠 지금 뭐 워낙 브라운관, 스크린, 스크리밍 어떤 것이든지 이무생쇼가 지금 아주 이무생로랑, 무생채 굉장히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기 이무생기도 있고요 이무생기 안녕히 주무생도 있습니다 점점 본인이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 듣던 어떤 별명이기도 해서요 그래도 오늘은 뭘로 불리고 싶으세요? 오늘은 그냥 이무생로랑 하고 싶네요 갑자기 이무생로랑 예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시죠 제가 그 우산 쓴 영화들이 대부분 잘 됐었는데 대박났죠 이번에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존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